네 오늘 대단했죠 음 오늘 유현진 선발 경기 그 보면서 야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일단은 올 시즌 유현진 선수의 그 등판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그 투구 내용 자체는 제일 깔끔한 경기였어요 제일 깔끔한 경기였고 일단은 그 시즌 5승 땄고요 드디어 5승 성공했어요 솔직히 작년에도 5승인가 했는데 하여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승리 따기는 굉장히 지금 힘든 모습이에요 분명히 못 던지는 건 아닌데 이기는 게 힘들어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음 이제 유현진 선수가요 그 콜로라도 로키스 상대로 이겼던 마지막 경기가 2014년 6월 17일이에요 어깨가 아프기 전 시점 얘기에요 근데 그리고 로키스하고 총 10번을 그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로키스하고 아마 처음 경기했을 때 아마 그때 유현진 선수가 그 두 자릿수 탈삼진 잡았던 그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 홈런 좀 맞았거든요 홈경기였지만 그리고 2013년 그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때도 그때 유현진 선수가 그 컨디션만 점검한다고 해서 4회까지만 던졌어요 그 그 전까지 유현진 선수가 마지막 경기를 빼고는 그 그때 2013년 등판 예치가 전부 다 5이닝을 넘겼었거든요 하여간 하여간 뭔가 유현진 선수한테 안 좋은 기억을 남겼던 경기들이 의외로 로키스 경기가 많아요 아 물론 박찬호 선수도 쿠어스필드에서 5이닝 십자책 그 5와 3분의 1이닝 십자책 경기가 좀 있긴 하지만 그 십자책 경기에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 유현진 선수가 올 시즌에요 홈경기를 9경기도 하는데 그 중에 5경기가 무실점이에요 그래서 홈경기 평균자책점이 이제 1.29가 됐고요 시즌 평균자책점은 그 2.18이 됐어요 2.18이 됐고 그 이대로 가면 지금 홈평균자책점은 1.29 지금 메디슨 범간호가 1.34에요 범간호보다 훨씬 좋아요 그 홈에 서는 컷쇼 부럽지 않은 그건 유현진 선수이고요 그리고 그 그리고 지금 2.18이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등판이 한 두 번 정도 더 남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두 번의 등판에서 한 평균 6이닝에다가 무실점으로 이어가면 이거 잘하면 시즌 1점대 찍을 수도 있어요 이게 2점대하고 1점대하고는 그 가치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물론 사실 3.0 미만 그러니까 2점대만 찍어도 되게 그런 특급 성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아 물론 이제 올해 부상 때문에 이제 그 표본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서 음 일단은 그 범간호를 제꼈고 그 그리고 오늘 이 유현진 선수가 단순하게 그 시즌 5승이 그 성공한 것 그 이상의 성과가 있는 것이 다저스하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하고 콜라로드 로키스 요 세 팀이 지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등하고 와일드카드 2위 이 두 장의 그 카드를 놓고 세 팀이 지금 다투고 있어요 음 지금 내셔널리그 중부지구는 지금 리그 1위인 그 컵스가 사실상 가져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오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이겼나요 지금 브레이브스가 오늘은 졌네 오 카디너스한테 졌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음 다소스가 83승 브레이브스가 83승 그리고 카디너스가 83승 와 세 팀이 83승이야 세 팀이 83승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다저스가 만약에 이대로 지고 우승을 하게 되면 브레이브스하고 붙어야 되는데 이제 브레이브스하고 그 어떤 이렇게 브레이브스하고 승률을 좀 다퉈 볼 수도 있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저스가 만약에 여기서 브레이브스보다 그 브레이브스가 최근에 3연패거든요 브레이브스보다 페이스를 좀 더 끌어올려주면 다저스가 디비전 시리즈 홈 어드밴티지는 최소 확보할 수가 있어요 디비전 시리즈 홈 어드밴티지는 최소 확보할 수 있고 이제 만약에 그 컵스가 디비전 시리즈에서 그 와일드 카드 팀한테 지어서 떨어지게 될 경우 다저스는 그렇게 되면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홈 어드밴티지를 확보할 수 있어요 와일드 카드는 승률이 높아도 어드밴티지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금 제가 경기 보면서 그냥 그 애초에 그냥 한 경기 중반부터 그냥 8점 차로 벌어진 바람에 제가 그냥 그 경기 중반부터 그냥 기사 쓰면서 그냥 방송 봤거든요 그냥 기사 경기 중반부터 그냥 기사 쓰면서 그냥 방송 틀어놓고 그냥 기사 썼거든요 근데 일단은 음 오늘은 굉장히 그냥 그 깔끔하게 경기 봤고 그 마무리 투수 켄니 잔슨도 심장 좀 안 좋은데 좀 뭐 쉬엄쉬엄 하면서 그리고 다저스는 오늘 알렉스우드 존 엑스포드 이미가시아 토니 싱그라니 이 테스트 해볼 투수 4명 다 테스트 해봤어요 8회하고 9회 2명씩 올리면서 그래서 음 오늘 경기에 앞서서 그 존 엑스포드 하고 토니 싱그라니 싱그라니 를 그 부상자 명단에서 복귀를 시키고 그 이미가르시아 그 부상 복귀 이후 그 하이싱그레이라는 초쿠카문가에 있었는데 불러 올렸구요 음 근데 엑스포드 같은 경우가 이적 이후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에 16.2밖에 안 됐어요 16.2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리 그 경기 도중에 타구에 다리 맞고 그 다리 골절로 이 부상자 명단으로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토니 싱그라니 어깨 부상으로 60일 부상자 명단 그리고 이 싱그라니의 그 60일 부상자 명단 해제 때문에 그 자리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다니엘 허드슨이 원래 그 팔뚝 오른쪽 팔뚝 그 부상으로 원래 부상자 명단 10일 부상이 있었는데 60일 부상자 명단으로 옮겼어요 그 다니엘 허드슨의 그 소금 날짜가 8월 25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60일 부상자 명단이면 월드시리즈 로스터도 합류를 못해요 왜냐면 월드시리즈 로스터 합류하기 전에 60일 부상자 명단 날짜가 끝나면 월드시리즈에는 합류할 수 있는데 그 날짜를 넘기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미가르시아는 그 8월에 그 일단은 상위 싱그레이로 마이너리그 옵션이 쓰였던 이유는요 그 뭐냐 강등이었던 강등이었다기 보다는 마이너리그가 어차피 8월 말에 시즌이 끝나요 시즌이 끝났는데 그 로스터 만들려고 상위 싱그레이로 그냥 보냈던 거예요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냥 40일 로스터 40일 로스터에 이미가르시아는 있었는데 그냥 오늘 그 메이저리그 그냥 로스터 불러올린 거고요 그 그 그 그리고 오늘 그 유현진 선수가 그 1회에 놀란 아레나도한테 그 안타를 맞았을 때 그 때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그 불안했었어요 하지만 아레나도한테 맞은 거 이외에는 뭐 딱히 뭐 없었죠 그리고 그 다저스가요 최근에 이제 팀 배팅이 되면서 팀 배팅이 되면서 굉장히 그 막 일요일 경기에서 막 17대 4도 만들고 막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물론 어제 아담 웨인 라인트한테 이제 완전히 침묵을 해버려서 그래서 문제였지 근데 그 문제도 오늘 불식을 시켰어요 일단은 작 피더슨이 리드오프 홈런도 쳤었고 그리고 오늘 중반에 유현진 선수가 볼래소로 나갔을 때 왼손 투수한테도 또 홈런을 날렸어요 피더슨은 오늘 그 왼손 투수한테 시즌 첫 홈런을 쳤던게 그 고무적이었고요 그리고 유현진 선수는 그래서 그 이후 이제 득점전을 받기 시작하면서 되게 편하게 던졌고 3회에 이제 찰리 블랙먼 찰리 블랙먼한테 그 2루타 맞았을 때 사실 이거는 원래 그 피더슨이 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엔간한 좌익수들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인데 근데 문제는 피더슨이 중견수 출신이라는 거 중견수가 오히려 좌익수보다 수비가 익숙했던 피더슨이잖아요 그래서 타구 판단에 좀 문제가 좀 있었고 이게 좀 안타로 기록이 됐었어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뉘현진 선수가 뭐 그렇게 큰 위기 상황이 없었고요 그 그렇게 큰 위기 상황 없었어요 그렇고 그 뭐냐 존 그레이 존 그레이 존 그레이는 2링 플러스 6실점 완전히 그냥 그 맥스먼 씨한테 그 홈런 맞고 그냥 아주 그냥 넉다운 돼버렸죠 그 넉다운 돼버렸고 그리고 음 유현진 선수가 유현진 선수가 이전까지 13번 대결해서 12타수 시반타 거의 그냥 나오면 안타 맞았던 그 놀란 아레나도 하고 대결해서 단타 하나 맞고 나머지 두 타석은 무한타로 막았어 그래가지고 그 93.5마일까지 찍었고 그리고 그 빠른 공 평균 그 속도가 90 91마일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로키스가 일단은 와일드카드 3위로 내려간 것 보다도 더 안좋은 것은 이제 트래버스토리가 유현진 선수하고 맞대결하는 도중에 이게 아마 경기 그 초반에 그 수비할 때 아마 넘어졌을 때 좀 몸이 좀 그 손목이 아마 좀 아팠었나봐요 그랬는데 이게 이 트래버스토리가 이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이 다쳤던 손목에 또 무리가 오고 와 결국 그래가지고 그 유현진하고의 그 대결도 못 끝내고 그 자기 타석도 못 끝내고 대타로 바뀌었어요 어 자기 타석도 못 끝내고 대타로 바뀌어버려가지고 네 일단은 어 그 악재까지 겹쳤어 그리고 로키스가 이제 다음 일정이 또 안좋아요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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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요 로키스는 그 시즌 막판에 디벡스도 만나야 되구요 이제 다 그 내일하고 내일 모레 빼면 로키스하고 다쳐서는 서로 안만나요 서로 안만나는데 이 와중에서 스토리 부상이야 991328님 별풍선 1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1개 팬관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로키스하고 다저스가 이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히히히 아 그래요 그 반경기차로 뒤집혔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카디너스가 오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잡았어요 동부지구 선두를 그래가지고 다저스 카디너스 브레이브스 세 팀이 지금 동반 83승이에요 물론 패스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카디너스가 다저스한테 지금 1승 3패로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브레이브스한테 가서 오늘 화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저스하고 카디너스가 승률이 동일이에요 그래서 요 두 팀은 지금 내셔널력을 서부지구 우승 아니면 와일드카드자잖아 그리고 만약에 카디너스가 여기서 좀만 더 잘해줘요 우리 한 다저스한테 졌으니까 카디너스가 여기서 브레이브스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잡아줘 그 그리고 음 음 아마 로키스가 시즌 마지막 일정이 좀 동부지구 팀들이 좀 많이 붙더라구요 정확한건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간 이제 그 로키스 입장에서는 시즌 마지막 일정을요 자력으로 서부지구 순위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서부지구 서부지구 팀끼리 붙어야지 자력으로 순위를 어떻게 좀 뒤집든지 뭐하든지 하는데 로키스는 이제 앞으로 두 경기를 빼면 서부지구 팀들을 한동안 그 서부지구에 순위 경쟁권에 있는 팀들을 안받나요 다저스는 마지막에 이제 자이언츠 3연전이라는게 그것도 원적이라는게 좀 걸리긴 걸려요 그리고 지금 그 제가 보기에는요 자이언츠가 포스트시즌은 떨어졌지만 다저스하고 마지막 3연전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그 순위하고인 별개로 그 캘리포니아주 라이벌끼리 그 자존심이 걸린 문제거든요 캘리포니아주 라이벌끼리 그 자존심이 걸렸기 때문에 그 전통의 라이벌이잖아요 다저스하고자 연츠는 그래서 그 그 마지막에 다저스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폭 그 편하게 못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번 로키스 3연전 파드리스 3연전 디벡스 4연전인가 어쨌든 그렇게 잡고 그 그러니까 디벡스하고의 시리즈에서 늦어도 끝내야 돼요 이 순위 경쟁을 디벡스하고의 원정에서 최소 끝내야 되는데 안그러면 자이언츠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자이언츠는 다저스를 그냥 그 포스트 시즌에 그냥 보내줄 팀은 아니야 음 범가도는 왠지 욕이 일정에 있을 것 같고요 왠지 범가도하고 커시하고 붙든지 아니면 범가도하고 뉘현진 선수가 붙든지 둘 중 하나는 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오늘 뉘현진 선수 되게 선관이 좋았죠 오늘 볼넷으로 1득점했잖아요 볼넷으로 나갔다가 피더슨 홈런 쳤을 때 득점했죠 이게 이게 투수 입장에서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투수한테 볼넷 볼넷 내주는 게 짜증나는 거고 또 하나는 투수한테 홈런 맞는 거 그리고 오늘 뉘현진 선수의 그 타구 보면 거의 뭐 각도만 조금 한 이쪽으로 갔었으면 홈런 나올 법한 타구 하나 있었죠 물론 그 타구는 파울이 됐지만 오늘 진짜 홈런까지 쳤으면 완벽했을 텐데 밀어서 홈런 치면 그 박찬호 선수도요 통장 홈런 3개가요 다 밀어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욕심만 치고 욕심 안 내고 그냥 딱 치는데 결대로 밀어 치는데 글로 넘어가는 거 뉘현진 선수가 사실 그 타격을 할 때 그렇게 욕심 안 내잖아요 투구에 신경을 써야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타격을 그냥 넘어가진 않잖아요 안타도 치고 막 적시타도 치고 삼안타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선수인데 하여간 홈런까지 쳤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걸까요 제가 어쨌든 오늘 7이닝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기록을 했고요 그 그 오늘 퀄리티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기록을 했고요 아 지금 제 제가 썼던 기사가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그 한번 이제 올라가보도록 제 기사를 보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딱 타이밍 좋게 제가 쓴게 올라갔네요 경기 끝나자마자 딱 제가 쓴게 올라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보도록 할게요 자 1승 이상의 가치였어요 오늘 진짜로 음 그 카디너스하고 동료를 유지했고 로키스 뒤집고 선도 다시 찾았고 음 그래서 평균자 측점 2.18이 됐고요 음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이번 9월달에 가장 중요한 시리즈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 9월에 제일 중요한 3연전이에요 흠 그리고 이번 3연전 끝나면 로키스하고는 다시 안 만나니까 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역할이었던 유현진 선수가 그 어떻게 이제 4안타만 내주고 완벽하게 봉인을 했고요 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저스가 근데 시시네티 레이즈하고 뉴욕 매치하고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를 못했던게 음 사실 전체적인 그 승률 확보에서는 좀 안 좋았어요 거기선 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사실 이 경기까지 잡았으면 아마 리그 승률에서 아마 조금 더 위에 있었겠죠 좀 리그 승률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거기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브레이브스하고 똑같이 83점이 됐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그 여기서 그 브레이브스의 승률도 좀 앞질러가지고 디비전 시리즈 홈 어드밴티지까지 확보를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약에 그 와일드 카드 팀이 그 와일드 카드 팀이 그 리그 1이 컵스를 꺾고 올라갈 경우 다저스는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승률을 확보할 수 있어요 네 어드밴티지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음 어쨌든 그 다저스 타선이 오늘 유현진 선수 되게 많이 도와줬고요 음 팀 홈런에서 리그 1이다 보니까 이름값은 해야죠 음 그래서 그 1회에 그 뭐냐 투수 폭투 거기서 그 상황에서 득점한거 그것도 약간 그 팀플레이거든요 그 팀플레이도 엄청나게 잘했고 그 다음에 3회말 공격에서도 물론 그 먼시가 결국 홈런으로 끝판을 내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피더슨 1우타 그리고 저스틴 터너 매니마차도 연속 안타 이 팀 배팅이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이 뭐냐 팀 배팅까지 되는 그 이 팀 배팅까지 되는 타선이다보니까 강팀을 상대로 더 강해진거야 응 그렇구요 그 5승 시즌 5승이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경기였어요 오늘 그 그 오늘 그 그 득점까지 했으니까 타석에서 득점까지 했으니까 뭐 투타에서 오늘 뭐 되게 잘했던 그런 경기였구요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7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그 이상의 그 경계로 보였고 그리고 시즌 5승 하면서 시즌 평균 자책점 2.18에 홈 평균 자책점 1.29가 됐어요 그리고 고전했던 로키스한테 이겼다는 거 그 의미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다음 투수가 알렉스 우드였는데 오늘 못했어요 알렉스 우드가 그 1사고 1볼렛 1사고 그리고 적시타까지 허용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존 엑스포드가 분식회기까지 해주면서 알렉스 우드가 2실점을 했어요 그 우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불펜으로 그 이동하는 걸 그 팀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하고 뉴스에서 떴지만 아직 뭔가 마음의 정리가 안된 그 모양새고요 마음의 정리가 좀 안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드는 그러니까 우드는 물론 다저스로 트레이드 되기 전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원래 그 풀타임 불펜 투수였던 선수예요 근데 브레이브스에서 다저스로 트레이드된 이후에 좀 뭔가 마음 정리가 계속 선발로만 뛰었었는데 지금 다시 불펜으로 간 거 보니까 마음 정리가 좀 안되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포스트 시즌에 데려갈 구원 투수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우드도 그렇고 오늘 엑스포드도 그렇고 그리고 이미 가르시아도 그렇고 토니 싱그라니도 그렇고 가르시아하고 싱그라니는 좀 더 오늘 무실점이었으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싱그라니는 그 어깨가 좀 그 많이 그 안 올라온 모습이에요 이렇게 팔 각도가 좀 내려갔었어요 싱그라니가 오늘 그 공 던질 때 보니까 그리고 이미 가르시아는 사실 그 부상 부상에서 좀 돌아온 이후 이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있다가 아직 마이너리그 옵션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9월 초에 싱그레이로 갔었는데 그 싱그레이로 갔다는 게 그 어차피 마이너리그 시즌 끝났으니까 의미가 없었던 그 싱그레이 옵션이었거든요 예전에 마에다도 그 8월 말에 마이너리그 한번 갔던 이유가 그때 루키리그가 시즌이 끝났을 때였어요 그때 내렸던 거야 그래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에다는 그 옵션을 썼었고요 마에다 아직 마이너리그 옵션이 그 있을 거예요 마에다 아직 마이너리그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 마에다가요 그 아니다 풀타임 넘어갔나 풀타임 3년을 넘어가면 마이너리그 옵션이 소진이 되거든요 어쨌든 마에다의 그 마이너리그 옵션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그 되찾았고요 그리고 컷쇼가 등판하고 내일은 컷쇼 경기고 그 다음에 모레가 워커빌러예요 그리고 이제 디벡스가 오늘 지면서 다저스하고 디벡스 승차가 원래 4경기였는데 5경기로 벌어졌어요 디벡스는 이제 사실상 디벡스는 사실상 힘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밀려난 이상 모르겠어 디벡스하고 다저스하고 이제 다음 바로 다음 시리즈에서 붙는 게 아니고 다음 다음 시리즈에서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벡스가 만약에 다저스 그 다음 3연전 때 좀 다른 팀을 상대로 좀 어느 정도 추격을 해 디벡스가 어느 정도 추격을 하면 좀 그래도 다저스하고 신랄 같은 희망을 좀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다저스 페이스로는 다저스가 디벡스를 체이스필드에서 약간 디벡스를 KO시킬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상 디벡스를 거기서 KO를 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음 근데 만약에 다저스가 에이틴티파크에서 그 지구 우승을 확정지면 진짜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진짜 배 아프겠다 라이벌 팀이 라이벌 팀이 자기 경기장에서 지구 우승하는 거 지켜보는 거 그거 엄청나게 굴욕이거든요 2013년에 디벡스도 그랬거든 그때 다저스가 체이스필드에서 우승을 확정하고 그때 세레모니로 유현진 선수도 그때 그 체이스필드에 그 수영장 있잖아요 그 수영장 들어갔거든 하여간 그렇고 다저스, 카디너스, 로키스 중에서 지금 다저스가 페이스가 제일 좋아요 음 그리고 다저스가 앞으로 붙을 팀들이 디벡스하고 내 경기 빼면 앞으로 남은 일정이 파드리스 홈 3연전 자이언츠 원정 3연전이에요 다 떨어진 팀들이거든요 사실상 떨어져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음 일단은 일단은 그리고 지금 유현진 선수하고 커시아하고 그리고 뷰러 이 3명은 포스트시즌 선발에 확실히 들어갈 것 같아요 문제는 이들이 어느 순서로 등판할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 4차전 선발 뜻은 누구일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리치 힐이 일요일 경기에서 그 팀이 17대 4로 이겼어요 근데 중간에 그 사회에 그랜드 슬램을 허용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힐이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 안 좋아요 그 모습이 그 일요일에 그 그랜드 슬램을 맞아버린거야 어 그리고 오른손으로 화풀이라는 바람에 손에 상처가 생겼어요 다저스가 점수차를 크게 벌려줬으니까 그냥 오해해 승리투수 욕간만 꾸역꾸역 채우고 내려갔지 근데 이제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 차이가 너무 크니까 힐이 포스트시즌에서 어떨지 몰라요 그리고 손가락 물집이 어떤 포스트시즌 가서 손가락 물집 터져봐 그거 진짜 고역이거든요 그리고 로스 스트리플링 아직 그 선발로 5회 이상 던질 수 있을지도 아직 의문이에요 포스트시즌에서 그리고 빌러가 이제 포스트시즌에서 그 중압감을 버틸 수 있을지가 아직 저는 모르겠거든요 빌러가 과연 포스트시즌에서 잘 버텨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빌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요 힐이 일요일에 화풀이 한 거는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사회에 무너지고 나가서 무너지고 더그아웃 가서 그 다음에 화풀이 한 거예요 5회에는 실점 없었어요 그러니까 힐이 약간 그런 것 같아 그 욱하는 성격을 좀 주체를 못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힐이 사회예요 잠깐만요 이 공에서 공이 있는데 힐이 왼손잡이죠 왼손으로 힐은 주로 이거 빠른 공 포스트시즌 빠른 공하고 그리고 빠른 공하고 커브 커브 이렇게 커브 힐의 커브 그립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속과 그 커브 그 두 가지 조합이잖아요 주로 근데 힐이 그 힐의 경우는 그 빠른 공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뉘현진보다 아마 느릴 거예요 그 그러니까 최고구 속은 근데 몰라 지난번 시리즈하고 이번에 오늘 뉘현진 경기하고 빠른 공의 속도는 비슷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힐의 경우는 원래 그렇게 그 뭐냐 빠른 공으로 찍어누르는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의 회전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4회쯤 됐을 때 손 그 손에서 그 공을 놓을 때 그때 약간 좀 그 약간 그 놓을 때 공에 힘을 많이 못 넣은 것 같아요 거기서 회전수가 살짝 차이가 나가지고 그리고 일단 그날 카디던스에 노림수가 있었어요 노림수가 있어서 거기서 그랜드슬램이 나왔거든요 그 상황에서 힐이 좀 그 그랜드슬램을 맞기 전까지 사실 그 상황에서 컨트롤을 하고 좀 위기를 넘어갔어야 했는데 거기서 그 위기를 못 넘어갔잖아요 힐은 거기서 이제 그 이번에 그 포스트시즌 선발 진입 그 경쟁에서 좀 점수가 깎였다고 봐요 저는 거기서 깎인 것 같고 왜냐하면 카디너스는 포스트시즌에서 만날 수도 있는 팀이에요 지금 와일드카드 지금 카디너스가 와일드카드 2위기 때문에요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저스 입장에서는 조심을 해야 될 상대인데 힐이 거기서 경쟁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로스 스트리플링이 부상에서 복귀한지 얼마 안됐죠 복귀한지 얼마 안됐고 그리고 마이다는 불펜으로 이동한지 한달이 넘었어요 그쵸 작년같은 실수 되풀이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뉘현진 선수가 사실 작년에 작년 9월에요 그때 타구에 몸을 그 타구에 맞아서 한번 일찍 내려간 경기가 있었잖아요 타구에 맞아서 일찍 내려간 경기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뉘현진 선수가 작년에 그 타구를 맞지만 않았으면 아마 작년에도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수 있었을거에요 포스트시즌에 그 타구에 맞은 경기만 아니었다면 근데 참 그게 좀 아쉽죠 그 다음 경기에서 컨디션을 확인하려고 던져봤는데 컨디션이 0 아니었잖아 그래서 그냥 그 연습경기 상대만 대줬었죠 그랬었고 그리고 마이다가 지금 뉘현진 선수가 복귀하면서 불펜으로 갔어요 근데 한달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와서 다시 선발로 투구수를 늘리겠다 그거 솔직히 힘들어요 차라리 마이다는 작년 포스트시즌처럼 올해는 그냥 불펜에서 던지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물론 내년에 다시 선발로 해가지고 잘하면 음 내년에는 포스트시즌 선발로 쓸 수 있겠지 그거는 내년 가서 볼 문제구요 음 일단 포스트시즌에서 뉘현진 선수가 선발 1,2,3차전 중에 한자리는 나갈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근데 워커빌러한테 2차전을 맡기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이 커요 그 좌우 좌우 뭐 이런 그 좌우놀이 한다고 해도 균형 맞추기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요 컷쇼가 1차전 맡고 뉘현진 선수가 2차전 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일정에요 휴식일이 있잖아요 다음 일정에 휴식일을 이용을 해서 컷쇼는 그 등판 간격을 좀 지켜주고 뉘현진 선수를 조금 약간 여유를 두게 등판을 시키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선발 로테이션 순서를 한번 좀 바꿔주는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하여간 여기서 로테이션 순서를 바꿔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고 컷쇼가 1차전을 나오고 뉘현진 선수가 2차전을 나오고 만약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갈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타이브레이커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로키스하고는 마지막 날에 타이브레이커 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날에 타이브레이커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 타이브레이커 가게 되면요 그 이제 그렇게 되면 타이브레이커 게임은 무조건 에이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컷쇼 써야 돼요 타이브레이커 되면 그날은 무조건 컷쇼 써야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디비전 시리즈 1차전 유현진 선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타이브레이커 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한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가게 되면 그럴 경우 또 타이브레이커에 이어서 단판 승부를 또 써야 돼요 유현진 선수 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유현진 선수는 큰 경기에서 던져봤기 때문에 써야 돼요 일단은 써야 되고요 일단 유현진 선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다저스 상황이 어쩌다 보니 유현진 선수가 필요하게 됐어요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유현진 선수를 선발 써야지 그래서 2차전은 나오지 3차전이 나오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리치의 상황도 그렇고 뷸러가 지금은 잘 던지고 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2차전 선발이라는 중압감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대로 가면 유현진 선수가 2차전이에요 유현진 선수가 2차전이고 컷슈 1차전 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다저스가 포스트 시즌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수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지금 자 댓글 두개 나왔어요 7이닝 무실 7이닝 무실점 포스트 시즌을 향한 최고의 투구였음 FA 대박나자 유현진이 완벽히 돌아왔음을 확인한 경기 뭐 맞는 댓글 아 물론 솔직히 유현진 선수가 올 시즌 그 물론 그 어깨로 어깨 부상 때문에 그 2년을 거의 날려먹은 것도 있고 그 사타쿠니 때문에 올 시즌에 거의 100일 이상을 비웠다는 점 그거는 솔직히 마이너스 요소기는 해요 근데 올 시즌에 FA 시장 자체가 지금 그나마 커슈가 옵트하우스면 그 제일 그 몸값 비쌀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몸값 비쌀 선수가 델러스 카이클 정도에요 근데 카이클이 싸이온상 받는 2015년 이후에는 2015년 빼면 카이클이 그렇게 싸이온급 시즌을 보낸 시즌이 그 한 시즌밖에 없어요 카이클이 그래요 그리고 지오곤살레스 지오곤살레스도 그 20승했던 그 시즌이 한 시즌인데 그때 빼고는 솔직히 좀 크다 이고 음 하여간 FA 시장에서도 뉘현진 선수하고 같은 급으로 경쟁할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뉘현진 선수가요 장기 계약은 힘들겠지만 단기 계약으로 평균 연봉은 한 천만 달러까지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계약을 잘하면 왜냐면 이번 계약에서는 포스팅 시스템 그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렇고 일단은 그 지금 팀 내 위상은 확실히 회복을 했어요 뉘현진 선수가 팀에서의 그 위상은 확실히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저스 입장에서는 리치힐이 내년까지 계약이거든요 리치힐이 내년까지 계약인데 힐 잡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뉘현진 선수 붙잡아두고 힐은 그냥 내년까지만 쓰고 딱 그게 나은 것 같아 힐 어차피 30대 후반이니까 내년에 만약에 내년 이후에 좀 뭔가 가치가 좀 떨어지면 다른 팀 가든지 은퇴하든지 하겠죠 그리고 뉘현진 선수가 완벽히 부활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바로 포스트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가 뉘현진 선수가 오늘 포스트 시즌을 위해서 다저스 진짜 뉘현진 선수가 직접 캐리를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아쉬웠던 거 하나 아프리카TV의 그 다이렉트 소스가 좀 오늘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틀면서 다른 경기는 안 그랬는데 유독 오늘 이 경기만 약간 좀 그 약간 흐름이 좀 약간 화면의 흐름이 약간 안 좋았어요 그 이 다이렉트 송출에 있어서요 원본 화질 FHD 60프레임 8000K 좋아요 근데 그런 환경으로 방송을 못하는 BJ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BJ들을 위해서 좀 그 송출 조건을 좀 약간 다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아프리카TV의 그 스포츠 BJ로서 아프리카TV에서 그 스포츠 BJ 메달을 갖고 있는 그 나름 그 아프리카TV에서 스포츠 방송을 하는 대표 BJ 중 한 명으로서 이거는 제가 좀 건의를 할 문제예요 그게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녹화 종료하고요 좀 해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